300 성경 구절 암송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. 먼저 제가 암송 구절을 개역 개정, 세번역 성경으로 다섯 번 연속 읽어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개역 개정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세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개역 개정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세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개역 개정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세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개역 개정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세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개역 개정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세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. 다시 한 번 들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 연습합니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개역 개정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세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개역 개정 베드로 전서 1장 6절 개역 개정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. 베드로 전서 1장 6절 세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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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